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주의해서 경계단계로 격상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기다 전환결합니다. 한범호 기자, 우선 충남도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는 이미 확정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문 일정을 정격 취소했습니다. 도는 오는 2월까지 충남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3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산동성과 상해, 길림성 등 우한 지역과는 인접하지 않은 지역의 단체 관광객입니다. 하지만 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도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중국 관광객 유치 활동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도 논의했다고 하죠? 네, 충남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국원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부지사는 충남도민 14명이 국내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는데요. 충남도는 이들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능동 감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로는 방역 대책관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괄팀과 역학조사팀, 의료자원관리팀 등 5개 팀 27명으로 구성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환자관리와 상담, 역학조사, 감염병 발생 감시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감염병 발생 정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 오염지역 여행객을 대상으로는 예방에 대한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충남지역 대형병원들도 철저한 출입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천안지역 대형병원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병문안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당국대병원의 경우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센터와 입원실을 제외한 모든 건물의 출입구를 차단했습니다. 입원이나 수술을 앞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는 중국 방문 여부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 병원 역시 보호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면회객들의 병실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철저한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 위생에 철저히 신경 쓰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구 한보모 기자였습니다.